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데일리온 서영호 전문가입니다. 신대가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벌써 인사드린 지 해가 바뀌었습니다. 새해가 밝았는데요. 주식시장이 상당히 좀 녹록지 않은 출발을 하는 듯합니다. 사실 12월에 산타랠리를 기대하셨던 분들도 계셨겠습니다만 산타랠리가 이루어있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연초에 대한 랠리를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거와는 다르게 시장이 약세 출발을 하면서 상당히 불안정한 흐름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래도 연초에 대한 반등, 기대감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유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우리나라가 1월 2일 첫 거래일이 시작이 됐습니다만 여타 중요한 해외 국가들은 1월 2일 자에는 대부분 휴장이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아직 수급이 좀 뒤따라오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본격적인 시장의 흐름들은 이 다음부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또 기대를 해보시면서 주식 투자 해나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주식 투자가 시장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수익이 잘 나는 것은 아니죠. 내가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주식 수익률도 따라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서영원의 주식 바이블 신대가를 통해서 여러분들 함께 공부해 보신다면 실전에 필요한 부분들만 쏙쏙 빼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강의도 기대해 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톡을 통해서 저와 함께 소통을 하고 질문도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보기도 해보실 수 있는데요. 밑에 자막에 나가고 있죠. 노란톡 QR코드를 스캔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참여코드는 3258번 입력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나는 QR코드를 스캔할 줄 몰라요 하시는 분들은 문자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한데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제 이름 세 글자 서영원이라고 입력을 하셔서 이 번호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노란톡 참여 안내 방법이 문자로 전송되니까 지금 바로 들어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장중에 전략과 시황도 좀 피드백을 드리고 종목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공부할 만한 부분들도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드리고 있으니까 저와 소통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들어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우리가 기술적 분석과 함께 캔들 그리고 이동평균선 여러 가지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골든크로스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랜빌의 8법칙을 통해서 매수하는 방법과 매도하는 방법까지도 우리가 공부를 해봤죠. 그리고 우리가 추세선을 그리는 지지와 저항선을 그리는 방법까지도 배워봤는데 오늘은 거래량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거래량이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의아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단순한 거 아니야. 그냥 거래를 나타낸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사실 주식 투자를 실전에서 활용을 할 때 보조지표를 많이 활용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보조지표가 독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래도 강력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지표 거래량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거래량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직후에서는 금리도 저금리 기조를 유지했고 시장의 유동성을 푸는 양적 완화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이 많았죠. 그러면 거래량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렇지만 요즘 같은 시장에서 저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유동성이 축소되는 국면에서는 거래량에 의해서 굉장히 시장이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고 거래량이 최근에 급감하는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는데 왜 그런지에 대한 부분들과 그 다음에 실전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4강 서용원의 주식파이브를 통해서 거래량에 대해서 공부해 보는 시간들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순하지만 강력한 지표라는 점을 우리가 제목으로 제가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진행이 되는데요. 우선 거래량의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주식이 거래된 총량 이렇게까지는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카운팅이 되는 수준이라고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이제 거래량을 통해서 힘의 강도를 체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일반적으로 거래량은 주가에 선행하는 특징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사실 우리가 활용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줍니다. 바닥권에서 거래가 폭발하면 상승 전환의 계기가 되고 성층권에서 거래가 폭발하면 하락 전환의 계기인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다. 바닥과 상단에서 거래량의 변화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움직임이 굉장히 의미 없는 움직임이 횡보되는 흐름이고 그다음에 꼭지점, 저점과 저항선과 지지선에서는 거래량이 동반되면 상승 전환과 하락 전환의 시그널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것을 지지저항에 대한 공부를 거래량과 함께 접목시켜 살펴본다면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확률을 높여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방향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주식시장이 상승하기 시작하면 거래량이 따라서 늘고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코로나 이후에 주식시장이 상승을 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 줬죠. 정점에서 거래가 폭발한 뒤 거래량이 죽으면서 주가가 빠지는 식의 패턴이 일반적으로 보이는 거래량의 패턴이다. 거래량과 약간의 거래대금은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는 거래량, 거래대금 동일시 본다면 최근에 주식시장이 하락세가 나오다 보니까 거래대금이 감소하는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거래가 폭발하는 시점 그러면 우리가 상승 전환의 시점도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거래량의 지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 화면에 보시는 차트에서는 밑에 하단 보통 거래량은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표현을 하죠. 다른 걸로 표현할 것이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직관적이고 막대 그래프로서 표현이 된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러면 거래량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파헤쳐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를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거래량은 매수와 매도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이것을 또 구분을 해서 보여주는 보조지표의 성격도 있습니다만 거래량 자체로서는 그런 차이는 없다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라고 본다면 일단은 한번 보시죠. A상황과 B상황이 지금 놓여 있는데 A상황은 주식을 한번 천주를 매수를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주를 다시 매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주식을 다시 천주를 매수했어요. 그러면 천, 천, 천 플러스가 돼서 총 3천이 되는 거죠. 그렇죠? 3천이 되는 상황이고 B상황을 보시면 주식을 천주를 매수를 했다가 그 다음에 천주를 매도를 했다가 다시 천주를 매수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천주를 다시 매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유주는 지금 현재 보유 상황은 A는 3천 개, 3천주를 보유하고 있고 그렇죠? B상황은 천주를 보유하게 된 거죠. 그런데 거래량으로 따졌을 때는 동일하게 3천으로 찍힌다라는 거죠. 매수와 매도를 구분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항상 말씀드릴 때 쉽게 이해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놀이동산에 놀러가면 놀이동산에서 입장권을 끊고 들어갈 때 거기에 계신 직원분들이 환영의 인사를 해주시면서 손에서 하나씩 카운팅을 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콘서트를 가든가 행사를 가든가 또는 놀이동산을 들어갈 때 손에서 카운팅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거기가 매수가 되는 거고 매도가 되는 건데 그걸 다 더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래량의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매수와 매도를 구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이게 과연 매수 거래량인가 매도 거래량인가에 대한 구분을 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체크해 보실 수 있는 지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쉽게 말해서 카운팅이라고 보셔도 무관한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거래량의 다음은 종류라고 나와 있는데요. 거래량의 종류가 도대체 뭐냐. 그냥 카운팅이 되는 건데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HTS나 MTS를 많이 사용을 하시죠. 요새는 특히나 MTS를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저는 아직 사실은 HTS가 좀 익숙하긴 합니다. 그런데 MTS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여러 개의 증권사에서 다양한 증권사에서 트레이딩을 좀 더 편안하게 수월하게 할 수 있게끔 이것을 시스템화 시켜 놓은 건데 거기서 이제 대부분 좀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거래량을 어떻게 표현을 해놨는가. 물론 회사마다 조금 차이 낼 수 있겠습니다만 보통 거래량의 그래프를요. 전일 비교로 적용을 해놓습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거래량이 여러분들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양봉, 은봉으로 이렇게 구분되는 것을 항상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빨간색은 매수고 파란색은 매도야라고 인식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경우는 어떤 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냐면 전일 대비 거래량이 늘어났으면 빨간색 전일 대비 거래량이 감소를 하면 파란색으로 표현이 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전일 대비 거래량 증가는 양봉 전일 대비 거래량 감소는 은봉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차트를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은봉이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전일보다 거래량이 증가를 하니까 양봉이 되고 감소하니까 은봉이 되죠. 좀 더 극단적으로 보면 여기서 급격하게 거래량이 증가했을 때 양봉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감소하는 측면에서는 계속 은봉을 보이면서 나타나 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매수 거래량이고 매도 거래량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틀린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장점은 뭐냐면 갑자기 거래량이 증가하는 시그널들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빨리 볼 수 있죠.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날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이런 날의 예를 들어서 살펴보면 그 전에 거래량이 이만큼이 나왔을 때 이 밑에 거래량이 나올 때는 장중에 은봉으로 나오겠죠. 그러다가 거래량이 더 터져서 올라가면 그때부터 이 막대기가 갑자기 빨간색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 준다. 장중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중에 보시다가 내가 아까 전에 봤을 때는 분명히 은봉이었는데 왜 양분으로 바뀌었지? 이런 부분들을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종류로 되어 있느냐 가격 거래량이라는 거죠. 가격 대비. 그러니까 전일 거래량 대비로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전일 가격보다 상승을 했을 때는 양봉 전일 대비 가격이 하락했을 경우에는 은봉이다라는 거죠. 이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전일 종가 대비 플러스 플러스는 양봉, 마이너스는 은봉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우리가 캔들에서 비웠죠. 이날 종가는 여기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날 다음날 종가는 여기에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 기준으로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날은 당연히 마이너스겠죠. 시가 대비 하락을 했으니까 전일 종가 대비. 그러니까 은봉으로 형성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고 여기서 상승하는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양봉으로 형성이 되고 이 자리를 보시면 은봉인데 양봉으로 캔들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라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아, 다음날 갭상승 출발을 했구나. 왜냐하면 이 캔들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은봉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무조건 마이너스 값은 아니라고 그랬죠. 전일 종가보다는 높게 출발은 했으나 그죠? 하지만 시가 대비 하락을 했을 때 이 캔들은 시가를 기준으로 파란색과 빨간색이 구분이 되는 거고 이거는 전일 종가 대비로 결정이 되니까 약간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또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 자리에서도 보시면 상승을 할 때 계속 양봉을 보이다가 이날도 양봉인데 이날 캔들은 은봉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즉 전일 종가보다는 높이 끝났지만 시가보다는 낮게 형성된 이런 갭으로 출발해서 올라갔다가 그 시가 자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전일 종가 사이에서 끝난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직관적으로 체크해 보실 수 있는 실력들을 기르시면 주식투자에서 챔들을 보실 때 차트를 보실 때 훨씬 더 직관적으로 우리가 빨리 캐치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좀 더 쉽게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취향대로 설정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거를 추천을 드려요. 다음 거 세 번째 거 이게 일반적으로 HTS에서 세팅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활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이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세 번째는 뭐냐면 가격 캔들과 동일한 거래량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격 캔들이 가격 캔들이죠. 양봉이면 빨간색 은봉이면 파란색 왜냐하면 이게 왜 직관적이냐면 여기서는 보시면 거래량은 전일 기준이죠. 그리고 여기에 캔들은 시가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다르잖아요. 서로.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서로 이질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나타나주다 보니까 사실 이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순간순간 빠르게 직관적으로 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만 이게 또 플러스 마이너스를 구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또 장점은 있죠. 그렇지만 저는 여기서 이제 보는 것은 캔들 가격 캔들과 거래량 차트의 색깔을 통일시켜 놓으면 통일시켜 놓으면 우리가 훨씬 더 직관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제가 처음 거래량을 정의를 아까 말씀드릴 때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렸죠. 천주 사고 천주 사고 천주 샀을 때의 상황 천주 사고 천주 팔고 다시 천주를 샀을 때의 상황 두 개의 보유 주식수는 다르지만 거래량은 똑같이 3000으로 찍힙니다. 라고 했죠. 즉 매수와 매도를 구분하지 않는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캔드의 거래량의 흐름은 당연히 매수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던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수와 매도를 구분할 수 없지만 상승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 주가가 상승을 했다라는 것은요. 매수세가 더 강했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즉 가격의 형성은 어떻게 되느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뭐 이거는 주식뿐만 아니라 모든 가격이 형성될 때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수요가 사고자 하는 사람이 더 많고 팔고자 하는 물량보다 사고자 하는 물량이 더 많을 때 결국 웃돈이 형성이 되고 웃돈이 형성되는 것이 가격이 오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 문제가 됐던 게 뭐예요? 물가가 지금 왜 이렇게 빨리 올라요? 어느 나라는 코로나 때문에 가격 공장을 봉쇄를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은 물론 아니지만 공장을 봉쇄를 해요. 그리고 전쟁이 나가서 공물이 원활하게 유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시장의 돈은 막 풀렸어요. 그러니까 사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요자는 지갑이 두둑해진 상태에서 물건의 개수가 줄어들어 버리는 거죠. 원활히 공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가격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인플레이션이 너무 빠르게 나타나주는데 그럴 때 우리가 그러면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공급을 급격하게 늘려가면 가격도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코로나 봉쇄를 해제하는 중국이 지금 그런 현상들이 어느 정도 나타나주고 있죠.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통해서 이 전쟁이 종료가 됨으로써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지면 공급이 제대로 정상이 작동하면서 가격이 좀 완화되는 흐름들이 보일 겁니다. 근데 그건 우리가 국제적인 정세로서 당장 해결할 수 있는 특히나 미국의 중앙은행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죠. 능력 밖의 일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돈을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격을 줄여내리기 위한 작업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금리를 인상하는 그런 구조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번외이긴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가격이 형성이 되니까 그 가격 형성에 대한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캔들과 동일하게 동일선상의 색깔로 놓으면 보통 약간의 차이가 있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 비슷하게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과 동일하게 세팅을 했을 경우에 직관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매수세가 강하다. 양봉일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은봉일 때는 매도세가 더 강하다라는 점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 더 있긴 해요. 그러니까 색깔이 없이 그냥 형성되는 경우도 있는데 뭐 그냥 네 가지 정도에서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훨씬 더 이거는 당장 내일이라도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셔서 변화를 주고 그 변화에 따라서 매도세가 강한가 매도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다음 또 다음에는 제가 이런 기초 강의를 해드리고 이것을 토대로 우리가 실전에서 그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기법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드릴 거니까 기대를 해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럴 때일수록 기초를 잘 다져 놓으셔야 아 난 지금 다 아는 얘기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기초를 잘 다져 놓으셔야 다음에 여러분 기법을 배울 때 실전에서 바로 활용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될 거니까요. 나는 아직 1, 2, 3강을 보지 않았어 하시는 분들은 다시 보기를 통해서 앞에서부터 차근차근히 왜냐하면 제가 하나하나씩 한 스텝 한 스텝 밟아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란톡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또 다시 보기를 하실 수 있고 저와 또 궁금한 점은 질문 주시고 소통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단 자막 나가고 있죠. QR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자동으로 노란톡 참여 안내 방법이 화면에 열리게 됩니다. 참여 코드는 3258번 입력하셔서 들어보시면 되고요. 나는 그거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입력하셔서 서용원이라고 입력을 하셔서 세 자만 입력하셔서 문자를 전송하시면 또 노란톡 참여 안내 방법이 전송되니까 여러분들 또 많은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이어서 우리가 또 거래량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요. 거래량과 주식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상승국면과 하락국면과 박스권, 횡복면에서 좀 차이가 있는데 특히 박스권, 요즘같이 좀 하락세가 나오면서 반등이 조금씩 나오는 이런 장세에서 많이 활용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박스권 장세, 주가의 횡복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거래량과 주식은 양의 상관관계를 간다. 박스권 장세에서요. 즉 거래량이 증가하는 건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는 거고 거래량이 감소하는 것은 주가가 하락하는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박스권 장세일 때 그런데 이거는 하락 장세도 마찬가지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악재가 터져가지고 갑자기 물량이 쏟아나오면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폭락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이 또 이런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위에 차트 화면을 보시면 박스권의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죠. 그래서 하단 지지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지지선과 저항선이 형성이 된다. 첫 번째 흐름에서. 그럼 여기서 대량 거래가 동반됐다는 것은 싸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게 박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매수세 강하게 올라가다가 어느 가격이 형성이 되면 이제는 비싸라는 국면 얘기가 심리가 작용을 하면서 팔고자 하는 흐름이 나타나준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하단으로 내려오고 그런데 이 하단으로 떨어질 때는 거래량이 또 감소하는 현상들을 좀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지대를 형성을 해주죠. 그러니까 이게 박스권 형성. 여기서 만약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떨어지면 이 박스권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거래량이 감소하는 현상. 이런 부분이 나타나셨어요. 제가 노란톡을 통해서 종목을 어저께 제가 공략을 해드렸는데 A라는 종목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실제에서 우리가 활용을 했던 부분입니다.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그런 재미가 좀 있으실 텐데 어저께 시장에서 조정이 나왔어요. 조정이 나왔는데 제가 뭐라고 적어드렸냐면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매수 기회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결국에는 8% 이상의 상승이 나와줬거든요. 그런 현상. 그게 이제 오늘자 기준으로서 버키스튜디오라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식의 흐름들도 여러분 실전에서 매매할 때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조정이 나오는데 거래량이 감소한다? 그럼 그럴 때는 분할 매수 기회로 잡으면 다시 한번 상승세를 기대해볼 수 있는 구조를 갖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상승과 하락이 나올 때 거래량이 증가와 하락이 동일하게 나타나주는 현상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박스권 매매에서 활용을 해볼 수 있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 보시면 이 박스권의 흐름들도 있지만 서서히 주가가 더 높아져가는 경향들도 보시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상단으로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추세 전환의 계기가 이루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가 거래량과 주식은 양의 상관관계를 간다고 했잖아요. 지금 박스권 행보 국면에서 그러면 상승세, 하락세, 상승세, 하락세, 상승세, 하락세가 나오는 건데 하락세 때는 거래량이 줄어들고 상승세는 거래량이 늘어나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고자 하는 사람은 늘어났다가 다시 떨어질 때는 파는 사람 별로 없다는 거예요. 다시 사고 파는 사람 별로 없고 그러면서 증가를 한다? 그럼 결국엔 이 박스권을 돌파까지도 하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런 점들을 우리가 거래량에서 직관적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차트를 보고 다시 설명해 드리면 이정은 거래량 대비 급감하며 주가와 횡보할 때 매수를 타이밍을 잡는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자리가 되겠죠. 거래량이 급감하는 자리. 그러면서 바닥 전자점을 형성해 주는 자리.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저기 뭐랄까요? 관찰자를 투입을 하는 겁니다. 염탐을 하기 시작 투입을 해놔요. 여기서 중요한 건 분할 매수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깨져내려가는지에 대한 유지가 되는지를 지켜봐야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사고자 하는 물량의 전체 100을 봤을 때 한 10에서 20을 사나요. 그다음에 거래량이 다시 증가할 때 분할 매수로서 가담을 하면 추세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갈 수 있는데 확률적으로 높아진다는 거죠. 그런 식의 여러분들의 매매가 이루어지셔야 돼요. 보통 초보잌분들이 또는 좀 실수하는 것 중 주식자를 얼마 하지 않으시는 분들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래량이 막 터질 때가 막 급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경계를 하십시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기준을 갖고 주식을 바라보고 거기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할 때의 종목도 모르죠. 어떤 종목이 뭐가 있는지도 모르니까 그냥 제가 아는 종목으로 해가겠다 해가지고 제가 SM을 처음 샀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식의 투자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그때 매수를 할 때 손실이 났어요. 처음 매수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손실이 났어요. 그 이유가 뭐였느냐. 막 뉴스가 나오면서 거래행이 막 터지니까 지금 안 사면 안 되겠는 거예요. 뭔가 조급해지죠. 그래서 지금 빨리 사야 될 것 같아라는 괜한 조바심에 매수를 하니까 매수하고 떨어져 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 주다. 대부분 저 같은 경험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그런 경험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거래량이 터질 때의 어떤 현상이 있냐면 약간의 좀 조바심이 나고 쫓아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건 결국에 시장이 끌려다니는 겁니다. 물론 스켈핑을 하시거나 잘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거래량이 터졌을 때 쫓아가서 얼른 팔고 또 나오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당연히 고수분들 같은 경우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일반적인 투자자 또는 초보 투자자분들이 하시는 실수를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일단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그래서 저점을 형보시키는 바닥자리가 확인됐을 때 일단은 업저버로서 투입을 하고 그다음에 거래량이 붙을 때 분할 매수를 해나가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도 중요한데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해나가는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대량 거래량이 동반되는 상승이라도 박스권 상단에서는 조심하자. 박스권 상단에서는 쫓아가시면 안 돼요. 쫓아가신다. 제가 지난번 시간에 이게 여러분들 지난번 시간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박스권에서 여기다 지지 떼고 여기가 저항대라고 했죠. 그런데 이 저항대는요. 상승이 나오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 여기가 지지로 바뀐다고 했어요. 그렇죠?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바뀐다고 했죠. 그런데 그때 매수를 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뚫고 갈 때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예전에는 이게 가능했습니다. 여러분들 플러스 마이너스 15% 했어요. 예전에는. 그렇기 때문에 상한가로 막물이 되는 경우도 많고 하지만 요새는 플러스 마이너스 30%가 됐죠. 변동성이 60%가 됐어요. 그러니까 한 28%까지 올라갔다가도 갑자기 빠져가지고 7% 마무리된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장중에는 뚫고 가요. 이런 식으로 뚫고 가죠. 그런데 종가 기준으로는 다시 박스 거 안으로 들어와 버리는 경우. 이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동반되는 상승이 나올 때 상단에서 추경 매수 나오면 손실이 굉장히 갑자기 커져버리는 하루만이 커져버리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그럴 때 접근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뚫고 갈 때는 쫓아가지 마시고 돌파돼서 지지로 바뀔 때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됐어요? 거래량이 다시 감소하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여기가 저항이었지만 그렇죠? 이 지지가 여기로 바뀌었잖아요. 저항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거래량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준다? 그 자리에서 또 우리가 매수를 해나가는 거죠. 이런 식의 여러분들이 진행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실전에서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또 가슴이 떨리고 그렇죠? 쫓아가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박스 컨산을 분할 매도로 대응해야지 절대 매수할 자리는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머리는 냉철하게 마음은 진정을 하고 하는 방법은 반복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식 투자에 있어서 어드바이스가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장중에 막 시장이 요새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 초반 출발은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상승을 유지하지 못하고 마이너스로 급격하게 전환을 해요. 그리고 마이너스 전환했다가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좀 반등을 해줬어요. 상승을 말감을 했죠. 그렇지만 그러다 꼬꾸라져버리면 상승 시에 매수한 사람들은 전부 다 손실이 더 커지게 되고 다음날 또 매물을 추래하는 현상이 나타나지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하루 만에 손실을 20%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흔들릴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락이 나올 때 거래량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량을 체크하고 그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파악할 때는 수급을 체크하게 된 거죠. 수급을. 그래서 제가 그 수급과 거래량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장중에 지금 현재 시장은 상승이 나오지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것 같습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실시간 피드백을 노란톡을 통해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또 많은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단 자막으로 QR코드가 나갈 텐데 QR코드를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세 글자 입력하셔서 들어오시면 또 장중에 실시간 피드백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보면요. 하나의 꿀팁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래량 이동 평균선을 활용하자는 거예요. 우리 지지난 시간에 그랜비일의 법칙을 통해서 이동 평균선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죠. 그래서 5일선, 20일선, 60일선, 120일선, 200일선 이렇게 공부를 해봤습니다. 특히나 121선이 중요하다고 했죠. 제가 항상 검은색 선으로 표시를 해놓는데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주식 가격의 이동 평균선도 존재를 하지만 거래량에서도 이동 평균선이 존재를 합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거래량의 평균을 나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5일 평균선이다 하면 5일 동안의 거래량의 평균값을 그어서 선으로 그려놓고 21선, 61선.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거는 빨간색과 검은색으로 표현이 돼 있는데 빨간색은 21선의 거래량이고 거래량이 21선이고 검은색 선은 61선을 나타납니다. 그래서 거래량을 어떻게 활용하냐 거래량 이동 평균선 활용의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를 파악한다.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 골든 크로스는 뭐예요? 단기 평선이 장기 평선을 뚫고 갈 때 골든 크로스라고 하고 단기 평선이 장기 평선을 하향 돌파할 때 데드 크로스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왜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느냐 가격 이동 평균선보다 선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가가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좀 편할 텐데 주식이 상승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뭐 뉴스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적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세력에 의해서 의도적인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그 다음에 기술적인 상승에 의해서도 추세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죠. 대부분 뉴스나 실적 이런 모멘텀 이런 걸 모멘텀이라고 하죠. 모멘텀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우리가 보통 이 세력이라고 하면 나쁜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나쁘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으면 모둠의 세력들이라기보다도 이 가격을 주체적으로 관리하는 수급들이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주체적으로 수급들이 존재하는 주체자들이 뭔가 호재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실적이 좋을 것 같다. 연말 실적이 2022년 실적이 좋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당연히 그런 실적이 따라가기 때문에 미리 매집을 하게 되죠. 그러면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거래량을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보조지표보다도 단순하지만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매집을 한다. 즉, 사 모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래량은 한 주를 하다가 한 주를 사게 되면 거래량이 1위 카운팅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것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없이는 매집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한 번 먼저 나타나는 현상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는 흐름들 이런 자리들이 나타나주는 거예요. 떨어지잖아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그런데 골든 크로스가 나는 자리가 나타나주고 정별이 된 상태에서 흐름들이 나타나준 다음에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지지해주고 흐름들이 나타나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기 이전에 골든 크로스가 먼저 나타난다는 거예요. 거래량이. 왜냐하면 매집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를 활용하실 때 제가 5일선하고 20일선을 활용하지 않았죠. 이유가 뭐예요? 장기적인 추세를 하실 때 활용하시면 훨씬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보다 장기적인 추세를 볼 때 내가 정확하게 매수 타이밍을 딱 찍어내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골든 크로스가 나면서 정별을 만들어간다? 그러면 매집세가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어요. 그럼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가지고 매수를 하시면 절대 안 돼요. 모든 보조지표는요. 딱 한 가지 그 보조지표만 가지고 매매를 할 경우에는 우리가 협소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뉴스도 살펴봐야 되고 수급도 살펴봐야 되고 모멘텀 살펴보고 그 다음에 타이밍을 잡아당할 때 이런 보조지표들을 활용하시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격 이동평균선이 보다 이 거래량이 이동평균선은 좀 더 선행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핵심 키워드로서 두 번째 하나의 꿀팁으로 활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점들을 활용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주봉, 즉 장기 캔들을 활용하는 거죠. 주봉을 통해서 추세를 잡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매집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봉상의 같은 박스권이라도 거래량이 급감하는 바닥 종목은 매수를 한다가 아니라 관심 종목에 넣어놓는다. 매수 타이밍은 일봉을 활용해서 선정한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여기서부터 보시면 이게 아까 전에 보던 박스권 캔들이거든요. 거래량이 막 늘어났어요. 그렇죠? 이게 증가를 하죠. 그래서 막 요동을 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 고점을 넘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하락을 해버려요. 근데 이 자리는 지켜주죠. 그러면서 이 박스권 안에서도 이 상단을 가지 못하고 하단에서만 횡보를 해버리기 시작하는 과거의 성격과 급격하게 달라졌죠. 그러면서 거래량이 바닥이 쫙 깔리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낚시하시는 분들 저는 낚시를 하진 않지만 낚시를 하진 않지만 낚시하는 분들이 파도가 잔잔할 때 장판이 갈렸다라고 표현을 한다 하더라고요. TV에서 봤습니다. 그렇듯이 주식시장에서 거래량이 쫙 장판을 까는 거죠. 그러면서 깨지진 않아요. 기지를 해줘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냐? 이 거래량들 다 어디 갔냐는 거예요. 매수 거래량들. 전부 다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깨지지 않아.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기에 수급들이 아직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매집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관심 종목에 당연히 넣어놔야 돼요. 왜냐하면 얘네 빠져나가지 않았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캔들 카운팅이 되는 게 거래량이다. 분명히 카운팅이 되면서 상승, 상승, 상승을 보여줬는데 갑자기 거래량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런 경우에는 매집세, 주봉상으로 매집세가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겠고 여기서 매수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가느냐? 일봉에서 캔들과 이동평균선의 골든크로스 자리부터 갑자기 대량 거래가 동반되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또 바닥 거린 거잖아요. 아까 전에 여러분도 이게 이 자리가 이렇게 일봉으로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골든크로스가 나기 시작하면서 장기 이동평에서 이렇게 계속 역배열로 가죠. 돌파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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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여기서 바닥 다지고 골든크로스 나면서 캔들이 장기 평선을 뚫고 가는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어디서 배웠어요? 지난 시간에 이동평균선을 배울 때 그랜빌의 8법칙에서 매수 4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더라는 거죠. 그럼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분할 매수는 필수. 이거는 항상 여러분들 습관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대량 거래가 동반이 된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아까 전에 이 매집세들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러면서 흐름들이 나타나 준다라는 것. 상승세가 쫙 하고 치고 올라가는 대량 거래가 동반되기 시작하더라. 이런 현상들도 또 나타나 주고 있어요. 대량 거래는 심리의 표본이다. 그래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더 본 거예요. 대량 거래 뒤에는 본전 심리가 작용을 하는데 지난 대량 거래를 돌파하는 대량 거래가 나오지 않는다면 박스권드로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여기서 이 거래량들을 돌파하는 거래량들이 아직 안 나온다면 우리가 기대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상단 처음에 여기 박스권 형성이 됐죠. 그런데 여기서 거래량이 보시면 터지는 자리에서도 감소를 해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못 넘어가요. 서서히 감소를 하니까. 그러다 다시 장판 깔고 다시 시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돼요? 이 거래량을 넘어서는 지금 이 거래량들이 지금 현재 이 거래량들이거든요. 여기를 넘어서는 흐름들이 나타나 줄 때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상승이 나와준다. 지금 보는 흐름들에서 이 자리, 이 자리 다 동일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추세가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 준다. 지난 대량 거래량을 동반하는 거래량이 나올 때 분할 매수 접근이 가능하고 대량 거래량이 동반된 자리에서는 저항에서 지지로 전환될 가능성.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요? 매수 타이밍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래량은 하나의 그 캔들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막대 그래프로 표현을 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유가 뭐다? 전과 후를 비교할 때 활용한다. 넘어가느냐 아니면 못 넘어가느냐. 갑자기 거래량이 전에 대비해서 솟아오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런 거를 확인할 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기. 과거의 삼성전자 차트인데요. 오랜 기간 동안 박스권이 형성이 되어 있죠. 여기서 보시면 이 검은색 선이 보이는 흐름들을 보시면 여기서 박스권이 계속해서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추세 하락세가 이어졌죠. 반대로 우리가 지지저항선을 그리기도 하지만 추세선을 그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추세 하락세가 이어졌어요. 저점을 깨고 내려갔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거래량들이 이런 거래량이 돌파하는 흐름들이 이 박스권을 돌파하기 전에 나옵니다. 여기서. 그렇죠? 대량 거래가 동반이 되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저항선이 돌파가 되고 지지선으로 바뀌어서 올라가는 경우. 물론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차트를 제가 보여드렸기 때문에 더 올라갔지만 여기서 형성이 되는 경우에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전고점, 이 자리에 대한 매물을 소화하는 흐름들은 분명하게 나오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트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1봉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장기적인 추세를 볼 때 굉장히 활용도가 많이 되죠. 제가 오늘 거래량의 지표를 소개를 해드릴 때는 장기적인 추세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중점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인 것에서는 좀 왜곡 현상들도 많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그만큼의 목표가도 낮아져야 돼요. 그런데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 때 기법으로 단타를 매매하시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텐데 그때 이제 거래량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지금은 초보자의 경우에는 장기적인 흐름들을 확인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어떻게 보면 확률적으로 높아지게 된다는 거죠. 정확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 이동평균선 강의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동평균선도 1봉보다는 주봉 주봉보다는 월봉이 더 신뢰도가 높다고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분봉으로 활용한다. 이거는 하루에도 금방금방 달라질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사례도 보시면 정고점 자리에서 장판이 깔렸다가 어디 넘어가요? 여기서 넘어가는 흐름들이 보여주면서 계량거래가 동반되니까 추세전환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주는 모습을 차트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관심 종목이 넘어놨다가 돌파가 되는 자리에서 지지와 저항으로 바뀌는 자리. 사실 이 거래량이 높아 보이지만 이때 더 의미 높아지고 있어요. 이런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더라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활용이 됐는데 한번 거래량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뭐 지금까지 앞에서 난 이해가 안 됐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것만 잘 이해하셔도 충분히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첫 번째 주식장에서 주식이 거래된 총량을 나타내며 거래량이란 주식에서 선행하는 성격을 띄고 있고 특히 박스권 장세에서는 거래량과 주가의 등락은 양의 상관관계. 즉 올라갈 때는 상승세, 매수세, 떨어질 때는 하락세. 이런 식으로 보실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세 번째는 박스권 매매에서 거래량이 급감하며 박스권 하단을 지켜준다라면 그 자리에서는 매수 타이밍으로 잡아보셔도 좋다. 마지막 네 번째 거래량 지표는 일봉보다 주봉에서 신뢰도가 높고 주봉상 지난 대량 거래를 돌파하는 시점에는 관심 용목을 선정하고 일봉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는다. 그래서 중요한 건 지지와 저항을 활용한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바뀌는 지점 이런 자리를 활용해서 하시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중기적인 성향이 강한 흐름입니다. 다음 시간을 통해서는 거래량과 캔들을 활용하셔서 이걸 실전에서 단타에서는 또 어떻게 활용을 하는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빌드업을 한 거고요. 이제 우리가 실전에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기법을 통한 매매 트레이딩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공부해 보는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첫 번째 캔들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캔들에 대해서 강의를 했고 그다음에 거래량에 대해서 강의를 했고요. 두 번째 강의에서 세 번째 강의에서는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렸고 오늘 네 번째 거래량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렸거든요. 이것이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이 다 이해가 되어 있으셔야 이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우는 것을 활용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 복습하시고 선행학습은 필요 없습니다. 복습이라도 잘 하신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디서 복습할 수 있나요? 하시는 분들은요. 밑에 하단 QR코드가 나오고 있는데 노란톡을 통해서 참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참여코드는 3258번 입력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나는 문자를 통해서 참여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세 글자 서용원 입력하셔서 보내주시면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다시 보기를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또 소통하는 기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아직도 안 들어오셨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음날 정규장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피드백을 드릴 거고요. 중요한 뉴스들이나 이런 것도 드릴 거니까 그럼 들어와 계시면 다음날 아침부터 함께 해보실 수 있다라고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선의 꼬리와 머리는 고양이 주라라는 격언을 우리가 한번 되짚어보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주식에 있어서 잘하는 방법은 쉽습니다. 발끝에 잡아가지고 머리끝에서 팔면 좋겠죠. 그런데 그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죠.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는 얘기와 동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주식은 우리가 타이밍을 잡아가는 거고 확률을 잡아가는 건데 확률을 높여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지표들이 활용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하나하나씩 공부를 잘 해보시면서 함께 따라오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 서용원의 주식 바이블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투자 전략 갖고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지금까지 이데일리온 서용원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